오빠가 옆밖에 없지? 응 여기서 비교해야 될까? 쫙쫙쫙 띵띵띵다 제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게 영웅란의 편입니다 이게 한국의 양웅란입니다 세션을 해볼게요 손을 열어둔 손을 열어둔 손을 열어둔 이제 맨낱의 잎을 옮겨서 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옮겨서 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닿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닿을 수 있습니다. 자~~~~~ ソランソーランソーランソーラン! はいはい! OK! でも上手、とっても上手! では1個やってみようかな? これはこうでしょ? これは叩くでしょ? そうしたらここでね、これはじくの 네, 네. 네, 펜트. 오케이. 다타いて, 하죽, 스쿨, 하죽, 다타いて, 하죽, 스쿨, 오케이. 다타いて, 하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다타いて, 하죽, 스쿨, 하죽, 하죽. 이제 자,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주. buch고maan,buch, 하죽, 하자잉. 다타いて, 하죽, 스쿨, 하직, 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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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죽. 하죽, 하죽, 하죽. 이거는 beetje 아عレ人民ible. 이렇게 하고, ace deg가ws. 그 respect. 목소리를 자주면 보ESCO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